KT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7개월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독립조직으로 안전보건 총괄이 신설됐습니다. 그룹 BI 체계 강화를 위해 브랜드 전략실도 신설됐습니다. AI MSP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전략 신사업 부문 개편이 진행됐습니다. AI 클라우드 사업 본부, AI 플랫폼 사업 본부, 전략 신사업 이행 본부로 조직이 변동됐는데요. 김영섭 대표가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KT AI 역할을 MSP로서 확대하기 위한 선택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AI 경쟁력 재고를 위한 외부 인재 영입도 진행됐습니다. 기존 AI 담당 조직 AI2X랩 산하 AI 코어 기술 담당의 NC소프트 AI 테크센터장이었던 신동훈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